총 9개의 레이저 아빠의 도전 도전 자 유격 형 이거 유격 훈련이지 아빠의 도전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요 형 낮은 자세로 야 잘한다 아빠 아빠 형 짬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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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경 성공 아빠 아빠 아빠의 도전 성공해서 기분 좋아요 행복해요 나는 강호동보다 잘하는 거 있다 자 계속해서 여기서 피해야 돼 자 계속해서 아빠의 도전했으면 이제 엄마의 도전 가도록 하겠습니다 엄마의 도전 박캐미 박캐미 한번 안 돼 됐어 와 야 가자 여보야 신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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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쇼? 아 하하하하 이야 박현빈 선호 이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예요 이게 박현빈 쇼의 레이저 쇼였어요 아니 안시켰으면 어떡할 뻔했어 잘하시면서 그러면 마이클 잭슨 버전의 김경민 어? 네 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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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아 나무가 있어. 아 리듬 잘 난다. 나름대로 이제 예능 프로다 보니까 레이저 미루를 준비했는데 일단 레이저 미루를 해본 소감이 어떻습니까? 네 제가요 레이저 게임 처음 해봤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재밌었고요 특히 한국 패널분들께서요 너무나 잘 노셔서요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저희 잘 놀죠 오늘 유인성에 대한 끝을 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꿈은 또 어떻게 되십니까? 전 세계를 감동시킬 수 있는 바디아트의 선구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기회가 있다면요 연예계로 진출을 해서요 또 다른 새로운 도전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엔딩쇼가 있답니다 큰 박수를 채우고 싶습니다 가장 맛있겠죠 참 fri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친절한 점 잘 담아서 첫 번째 뵙도가